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티비에 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난감은 아주 익스트림하면서 약간 운동신경도 살짝 필요하면서 아주 약간 개그느낌 나면서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을 하나 들고 왔는데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짜잔 철봉의 왕사입니다 별의별 제품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에서 약간 개그 장난감 약간 재미있는 장난감을 찾다가 검색 도중에 찾아낸 제품인데 영어 이름으로는 프린스 오브 프리젠탈 바 빠르게 프린스 오브 호르손탈 바 프린스 오브 호르손탈 바 한국 이름으로 그냥 철봉의 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는 여기 보시다시피 6세 이상만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주 고급 장난감 아주 연령대가 높은 그런 장난감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6세 이하 어린이들은 엄마 몰래 아빠 몰래 할머니 몰래 슈퍼 아줌마 몰래 쥐도 새도 모르게 몰래 몰래 갖고 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송 오늘 장난감 굉장히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철봉의 여왕 아.. 철봉의.. 철봉의 왕사 오늘 열어가지고 어떤 장난감인지 여러분들에게 쫘아 스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래 업계 구성해드리지 먼저 살펴보드려요 구경해보도록 하죠 후비후비후비공 자 깔끔하게 개봉판 오 이게 뭐지 자 박사 안에는 이렇게 철봉 본체드로이고요 그 다음 뭐 여러가지 부품들 그 다음 철봉 묘기를 보여주러 오늘 민수 으하하하 민수야 그 다음에 찌찌기랑 그 다음에 설명서가 여러코롬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를 갖고 놀기 위해서는 일단 조립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립을 빨리 해주도록 할게요 짠단 여러분들 완성이 되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개그 장난감 느낌이 납니다 어 근데 퀄리티가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어떤식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버튼이 두개가 있습니다 어 요거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 민수를 이제 떼낼 때 떼낼 때 사용하는 것 같고 요걸로 이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 민수를 뱅글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이거 탁 떼내서 여기에 이렇게 착지하는거죠 근데 여기가 이 빨간 선 안에 들어가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온으로 하고 오프로 하고 이제 크고 크키고 크크 노오프 키고 끄고 할 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민수가 매달려 있습니다 어 여기에 손에 이렇게 무슨 자석 같은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철봉에도 이렇게 쇠뛰기가 달려있어가지고 이 민수의 손이 여기로 이렇게 딱 붙으면은 움직일 수가 있는거죠 이렇게 너무 쉬울수도 있잖아요 말해 요걸 성공했다 그러면 이거를 한칸 이렇게 늘려서 좀 거리를 좀 더 멀게 하고 또 또 성공하면 또 늘려가지고 또 더 어렵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주 멀리 요 민수가 여기까지 점프를 해야됩니다 오오오 자 그럼 지금부터 두말필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1단계로 제가 가까이 요렇게 하나안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야 할수있지 아리가토받 아리가토받 자 일단 온스위치 켜주시고요 자 이제 노란색으로다가 컨트롤 해줍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하하! 아니여 으하하하하하 으힝 뭐야이거 자 자 아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하는거네 이 빨간선 안에 착지를 해야됩니다 한바퀴 돌아 봅시다 이거 타이밍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네 자 재도전 이거 어렵다 다시 재도전 자 자 자 자 아아 노노노 헛헛헛헛헛헛 아아 지금 고르셔 성공했다 이러면서 보이시니까 민수가 지금 여기 공두섰습니다 이 빨간 라인에 그냥 버렸습니다 까아악 윅당당당하구만 우리 민수 아리가또 아리가또는 자 다음단계에 좀 칸을 늘려야되는데 두칸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두칸 이만큼이나 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작타임이네 자 그렇지 엄청난 몸부림 좋아 돌 수 있어 그렇지 오 фак 으허빡 아 아 깜이예 해앗흥 흐흏흐흐흐흐흫 으lov 으 Venice 오스트 오 chewing 다음 단계의 완전 끝판왕입니다 myself 민수님! 할 수 있어! 고으으으으으오 최적급으로 assembly 여기저иче 광 mars 아주 야물딱 치게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이 제품은 정말 꿀재 spac 친구들이랑 복icho 회복할때나 뭐 이런걸때 이용하면은 진짜 재밌을거같애요 아무튼 이 제품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씩 해보시고 구입하실분들은 참고하셔서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리구요 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~~ 끝